온다! 온다! 백번째! 아! 음? 아... 다리 다리... 위키! 위키! 어이 뭐야? 위키 피규어의 스카이로너입니다. 위키 스카이로너입니다. 반다이를 대표하는 최고의 로봇 피규어 브랜드 아, 메탈빌드... 말고요? 역사와 전통의 토이 합금 바로 초합금 혼을 빼놓을 수 없겠죠. 소년의 마음을 지닌 어른들의 지갑을 오랫동안 갈취해왔던 반다이의 초합금 혼 어느덧 그 라인업도 100개에 달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던 아니 뭐 반다이부터가 궁금증을 자아내게 유도하던 그 넘버링 100번 헌드렛 아, 쟤네 시기면 좋겠다. 아니면 다른 용자? 아니, 또 진가 또 진가일 거야. 의견이 분분했지만요. 두둥! 바로 가이킹 대국마룡이 공개됐습니다. 응? 너네 DX 아니었어? 예전부터 DX 초합금 혼 볼테스와 함께 진열을 하고 또 DX라고 표기까지 하고 있던 그런 가이킹이었는데요. 웬일인지 초합금 혼 100번이라는 의미 깊은 넘버링을 갑자기 나타나서 떡하니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야, 솔직히 바로 이거 그냥 100번 할 거 없으니까 그냥 넣은 거지. DX 버전과 초합금 혼 버전이 따로 나온다라는 얘기도 있지만요. 어쨌든 뭔가 명쾌하지 않은 그런 넘버링 100번입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이번에 초합금 혼 100번 선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참 많죠. 일단 가이킹과 대국마룡 자체가 인기가 많지 않고요. 그렇다 보니까 유저들의 신선도, 호감도, 위키지수를 보면요. 아무튼 대국마룡 가이킹 1970년대 마징가 시리즈에 이어서 방영된 로봇 애니메이션 중 하나인데요. 팔이나 다리, 이쪽의 디자인을 보면 그 마징가의 잔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품의 흥행 측면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콤바트라 브이에 밀렸고요. 특히 상품 판매가 저조했는데 그 이유는 뭐 딴 거 없죠. 로봇 디자인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괴물스럽긴 해도 멋지진 않나? 싶은 분들도 이것만 보면 바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아무튼 그래도 본전 측에는 적당히 한 데다가 의외로 미국에서 꽤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100번이 된 건가? 가이킹과 대국마룡 이미 반다이 초합금 혼으로 출시가 됐던 바 있었습니다. GX5번 그리고 GX27번으로 등장했었죠. GX5번은 대국마룡, GX27번은 가이킹에 각각 집중을 했던 그런 피규어들이었습니다. 잠깐 가이킹 대표적인 피규어들을 쭉 한번 보자면요. 반다이 리메이크 작품이 가이킹, 레전드 오브 대국마룡 버전으로 가이킹이 또 하나 출시가 됐었죠. 또 라이터 베드가 구성이 미쳐버린 킹하츠 버전도 있고 카이오드의 리볼텍, CM과 하프아이, 구스마일 모데로이드와 ES학금, 에볼루션 토이까지 아, 센티넬도 가이킹 더 나이트로 이건 어디가 가이킹인 거야? 아무튼 여기까지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크나저나 초합금 혼 100번 가이킹과 대국마룡 그러니까 기존의 GX27번 가이킹을 리뉴얼하면서 그 사이즈에 맞춰서 대국마룡까지도 새로 더해버린 그런 느낌의 초합금 혼 진작입니다. 일단 눈에 띄는 건요, 이 거대한 대국마룡의 위험 기본적인 기믹은 기존의 GX5번과 마찬가지로 가이킹의 파츠를 각각 수납해서 합체 기믹을 재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조유닛, 익룡, 어룡, 검룡을 수납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또 중앙에서는 미사일포, 날개에서는 드래곤 커터 또 꼬리의 구형 포대가 각각 전개되고 돌아가는 기믹들을 갖고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주제가가 나온다고도 하는데요 이거 GX 초음 맞지? 그러니까 그리고 가이킹은 합체의 기믹과 더불어서 가슴에 키라바이트, 등에 백슈레더 기믹 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음... 음... 음? 이게 다야? 아니 강화형 가이킹하고 페이스 오픈하고 그리고 또 대국마룡은 또 다른 헤드도 있고 자이언트 커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 뭐... 있겠죠? 에이 설마... 에이... 혼합한...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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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무튼 전체적으로 가이킹도 가이킹이지만 솔직히 가이킹은 이 킹아치에 비하면 좀 여전히 밀릴 것 같고요 바로 대국마룡의 볼륨감과 이런저런 기믹들 즉 로봇보다는 이동, 요새, 기지 이런 쪽으로의 잔재미를 더 즐기기 좋은 그런 제품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포즈 플러스 고담이 생각나기도 하죠? 음... 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었다 정말 대단한 게 튀어나올 거야 라고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게 했던 초악금혼 또 증가는 면했지만 대국마룡과 가이킹이라는 것은 여전히 갸우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함께 넘버링이 공개된 GX98번과 99번도 역시 이미 전시회에서 공개하긴 했지만요 게타 D2와 게타 아크 음... 뭐 얘네가 대히트를 할 수도 있고 또 GX100번 대국마룡의 팬분들은 또 감동의 눈물을 흘릴지도 모르지만 지금 당장 현재로서 보건대는 많이 약하고 많이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포즈 플러스, CCS 점점 더 신생 제조사들에게 밀린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던 반다이 100번째 초악금혼 가이킹, 그리고 대국마룡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반다이가 아니라 이제는 이런 게 더 눈에 들어온다니까 와... 스카이러너였습니다 위키위키 구독, 좋아요, 알림 고고고 고고고 안녕!